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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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소 맞어 흥보가 돈 타령을 얻게 우리가 올해 대박나셔야지 대박나서 돈을 줄게 우리가 원없이 쉬어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 돈 쉬다가 다무시고 자야돼 이놈의 돈 아나도나 어 돈에 포앉아갖고 우리가 돈에 포앉아갖고 이놈의 돈 아나도나 하면서 소리를 택택 질러야 돼 어찌 떨어부어놨던지 어찌 떨어부어놨던지 어찌 떨어부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오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불어오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워봅시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워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거 보니 때 춤이라도 한번 추워봅시다 거 보니 때 춤이라도 한번 추워봅시다 흥보가 흥보가 어찌 그렇게 흥보가 흥보가 돈 한캐를 들고 노는디 돈 한캐를 들고 노는디 어찌고 나 절씨구 헉 어르 Compan believed Ein beings аль jakby 워 울 사실 most 아 이 세상 이만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국을 쓰레 바퀴처럼 맹상국을 쓰레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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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돈 생살직원을 가진돈 생살직원을 가진돈 흑이 공명이 붙은돈 흑이 공명이 붙은돈 흑이 공명이 붙은돈 흑이 공명이 붙은돈 이놈은 도라 안아도나 어디 갔다이지 오건드냐 어디가 나 이제 오르냐 어르신구나 돈 봐라 하나 둘 하나 어르신구나 돈 봐라 여부하라 큰 자식아 하나 둘 여부하라 큰 자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건너온 말 건너가서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신구나 철시구 두 번째 바 어르신구나 철시구 여부시요 여러분들 세 번째 바 하나 둘 여부시요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세 번째 바 하나 둘 나의 한 말 들어보소 이거 또 세 번째 바 푸가자라고 자세를 말고 하나 둘 푸가자라고 자세를 말고 하나는 타고 하늘마소 세 번째 바 하나 둘 하나는 타고 하늘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보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보가 문조원 걸식을 일삼더니 문조원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휘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휘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 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고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나도 고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 나 절씨구 두 번째 바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겄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겄네 지화자 좋네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그렇게 한 번 더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두 번째 바 얼씨구 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합해서 돈 봐라 돈 봐라 잘 난 사람은 못난 돈 잘 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 난 돈 못난 사람도 잘 난 돈 냉장 구근 수레 바퀴처럼 냉장 구근 수레 바퀴처럼 냉장 구근 수레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치권을 가진 돈 생살치권을 가진 돈 북이 공명에 붙은 돈 북이 공명에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이놈의 돈아 안 놔둬라 안 놔둬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얼씨구 나 절씨구 두 번째 얼씨구 나 절씨구 세 번째 여보아라 큰 자식아 세 번째 방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건너온 말 건너가서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너 백분임을 오시래라 경사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 나 절씨구 두 번째 방 얼씨구 나 절씨구 세 번째 방 여보시오 여러분들 하나 둘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세 번째 방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마고 세 번째 방 하나 둘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하나 한 타고 하늘 마소 하나 한 타고 하늘 마소 세 번째 방 하나 둘 하나 한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엊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오늘 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 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가 어디 가겠느냐 이 희로운 경사가 어디 가겠느냐 얼씨구 나 절씨구 얼씨구 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온 날부터 기민을 졸란다 나도 온 날부터 기민을 졸란다 어떠üs구 나 절씨구 저번째 방 어얼씨구 나 절씨구 어리씨구 좋구나 취어다 좋네 어리씨구 좋구나 취antwort 어리씨구 나 절씨구 어리씨구나 절씨구 어, 어, 아, 아... 회장님! 남으셨지? 아니, 지적이셨어요. 활동을 하셔야지. 그런 일이 좀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감사합니다.